방수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 진짜 신기한 물건을 리뷰를 해봤어요 저희가 이거 처음에 리스트를 바꿔놔서 어... 마이크인가 보다 두 시간을 한다 그래갖고 왜 두 시간으로 나누죠 마이크를 이랬는데 단순한 마이크가 아니었다 그쵸 이 아주 독특한 뭐가 뭐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어요 지금 자웅 동체 네 이게... 그 그릇 다치자 그 왜 자웅 동체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없는 그렇죠 자체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와 이거는 뭐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그 이제 아이맥 같은 느낌 있잖아 음 그렇죠 본체가 모니터에 달려있는 그런 느낌 어 모니터가 왜 이렇게 커 그게 본체야 약간 이런 느낌 오 마이크인데 뭘 주렁주렁 많이 달렸어 인터페이스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인 안텔로프 많이 오류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고 좋은 기능들이 워낙에 많은 브랜드다 보니까 사실 이 컨셉만 듣고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컨셉이 실제로 실현을 해 봤을 때도 그만큼 좋은가 그거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저의 그냥 벌써부터 그냥 타겟팅을 해 본다면 시작 전부터도 타겟팅을 해 본다면 어 진짜 싱어송라이터들한테 최고의 장비이진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 사서 어 내가 뭐 보컬 데모도 하고 맞아요 끝내고 뭐 이런 느낌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보컬리스트 분들 좀 다양한 톤으로 다양한 마이크 그런 색채감이 마이크마다 모델마다 다른데 그걸 다 써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조금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보컬 톤들을 장르별로 뽑아낼 수 있다면 그거는 진짜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인터페이스 기능하고 그 마이크 모델링한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괜찮게 퀄리티가 나오는지 그거가 어느 정도 퀄리티 이상 뽑아진다 라고 하면 진짜 은총씨의 타겟팅처럼 누군가에게는 정말 극강의 가성비를 갖는 제품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컨덴서 마이크가 하나로 18가지 마이크의 에뮬레이션 10개의 시너지 코어 이펙터까지 안텔러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악시노 시너지 코어입니다 네 저희 시너지 코어라는 이 말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죠 저희가 늘 쓰는 거니까요 저희가 늘 쓰고 있고요 요게 이 작은 거에 그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담았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악시노 시너지 코어 한번 볼게요 악시노 시너지 코어 프로페셔널 콘덴서 마이크와 진보된 프로세싱이 가능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조합한 혁신적인 마이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장비 도움 없이 레코딩과 프로세싱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안텔러프의 컨버전이 워낙에 좋으니까 아 맞아요 진짜 훌륭하죠 네 컨버터가 요게 들어간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앤가는 뭐 웬만한 인터페이스들보다 훨씬 더 좋은 오디오 품질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볼게요 버스파워 USB 전원도 따로 필요 없고요 라지 다이어프렘 사용을 하고 있고 64비트 AFC 클라킹 기술 기반에 24비트 192kHz 그러니까 뭐 일반 그냥 좋은 인터페이스가 되는 기능들을 이 마이크 안에다가 다 집어 넣어놨다는 얘기죠 ADDA도 있다가 뭐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120이 넘어요 일단 다이나믈레인지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18가지 마이크 에뮬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두번째 실현을 하는 시간에 계속 모델 바꿔가면서 한번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구매를 통해서 뭐 80개 이상의 익스펜션이 사용하고 사용이 가능하고 기본으로 10개가 들어가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 이펙트 프로세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타 녹음에 자신 있나봐요 기타 사진이랑 기타 영상이 링크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받아보면 또 이게 뭐 보컬용으로 좋다라는 것은 기타용으로도 그만큼 활용도가 좋다는 얘기일 테니까 이따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가상 마이크 보관함 모델링 엔진을 텔레벨 마이크 모델링 엔진을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그 되게 직관적으로 디자인만 딱딱 보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보는 재미 시너지코어 이펙트 컬렉션 흠 없는 퍼포먼스 그냥 번역해 놓은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 또 나와 있네요 24비트 192키로 그 다음에 4개의 인풋과 아웃풋을 가동할 수 있는 USB 2.0 버스 파워 포트 그리고 자 여기 마이크에 뭐 다양한 노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이따가 가서 잠깐 살펴보고 오는 걸로 하고 위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능은 리얼타임 프로세싱 기능 이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온보드 모델링 엔진이라는 거죠 컴퓨터 안에 CPU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온보드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인 그리고 확실한 프로세싱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시너지코어 플랫폼 DSP 봤는데 뭐 많아요 되게 진짜 보컬 녹음 할 때나 기타 녹음 할 때 좋은 세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3밴드 EQ 그리고 컴프레서 튜브 옵티컬 컴프레서 프리앰프 좋네요 듀얼 튜브 DSR도 있고요 리버브도 있고 노이즈 게이트에다가 익스팬더까지 정말 마이크에 필요한 장비들이 딱딱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뭐 와 이것도 베를린 47ft 베를린 47tu 49t 57 67 87 그리고 K87 M103 네 뭐 정말 종류별로 뭐 필요한 것들 다 있네요 컨덴서에서 리본에다가 리본에다가 뭐 저기 다이나믹에다가 그렇죠 우리가 익숙한 그런 모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베를린이라고 붙인게 이제 저희가 다 아는 그거죠 네 노이만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C414 딱 누가 봐도 표방한 것들 SM57 뭐 이런 느낌인거고 이건 뭐 SM7B겠고 딱 봐도 모델명만 봐도 아 그거 라고 할만한 모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스펙은 폴라 패턴 카디오이드 단일 패턴이고요 프리퀀시 리스펀스는 20에서 20만까지 그리고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140 여기 헤드폰 아웃풋 DA 컨버터가 124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는 117dB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 기능들과 외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이패스 필터 스위치랑 개인 컨트롤 헤드폰 볼륨 컨트롤 마이너스 10dB 패드 스위치 그리고 VUSB 포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야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게 진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기를 보면서 어? 이게 뭐지? 약간 이런거죠 USB로 바로 구동을 시키시면 되고요 버스 파워입니다 전원이 따로 필요 없어요 이쪽이 로그컷 플렛 그리고 카디오이드 단일 패턴이고요 그리고 패드 마이너스 10dB 여기서 볼륨 만져주실 수 있고요 헤드폰 볼륨도 역시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 임프 볼륨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돌릴때 걸리는게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헤드폰은 드르르르륵 걸리는 손맛이 다릅니다 네 헤드폰 단자이고요 확 돌아가서 귀 아프면 안되니까 아 그런 설득력이 있네요 진짜 그럴거 같아요 네 이게 다입니다 네 자 외관 살펴보고 왔고요 그냥 안테로프 사이트에도 한번 들어와 봤어요 네 악시노 시너지 코어하고 아주 멋있는 배경에 딱 그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423달러네요 지금 보면은 올인원 레코딩 시스템 USB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저기가 나와있어요 다이나믹 렌즈 네 124dB까지 진짜 높죠 네 20에서 20만에 192 124면 그냥 딱 하이엔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스펙이 딱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게 50만원대에서 124가 잘 없잖아요 타 브랜드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뭐 저희가 살펴봤었던 설명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컨트롤 패널 한번 살펴보면서 뭐 어떤 마이크들이 있는지 그래픽 한번 쭉 보고 사운드는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죠 네 네 네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어 봤는데요 마이크 그래픽이 실사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와있으니까 아주 보기가 좋네요 그쵸 여기서 이제 눌러주시면 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18개의 마이크 모델이 여기 리스트업이 쫙 되어있어요 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마이크인지 말 안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래 모델이 뭐였는지 유추할 수 있는 이거 웜워드 여자 딱 봐도 하하하 하하 하여튼 뭐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크으 얼마에 만지기 좋아요 네 그쵸 그림도 되게 잘 돼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되게 좋은게 이 안에 있는 이 프로세서들이 되게 우리가 실제로 녹음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데 검증는 프로세서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되게 맞아요 이게 또 좋은게 아예 여기서 어쿠스틱 기타다 이렇게 누르면은 마이크와 적당한 이 프로세서들을 같이 불러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마이크 모델도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이펙팅이 가해져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아 어쿠스틱 기타는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EQ도 이런 식으로 먹이면 좋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이 프리셋이 다 좋긴 좋은데 나는 여기에서 리버브를 조금 줄이고 하이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프리셋을 기준으로 조금씩 조금씩 취향을 여기다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가까워지는지에 대한 기본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세팅에서 마이크도 바꿀 수도 있고 마이크도 바꿀 수 있고 이것만 딱 갖다 쓰면서 마이크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헤드폰도 바꿀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뭐 다른 걸로 있는 걸로 바꾸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마이크 모델도 마이크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셋업이 아예 되어 있는 프리셋들 있잖아요 요거 위주로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전화기 소리 빈티지 라디오 소리 보이스 오버 피메일 보컬 이런 것도 쭉 해보고 어떤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마이크만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네 요런 것들을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저희가 마이크 테스트할 때 항상 하는 후환 후환이 계속 지금 커피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나레이션부터 해서 아니면 혹은 요즘에 이제 애니메이션 그리고 뭐 3D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우 준비하시는 분들 또 자기가 뭐 이제 캐릭터 진짜 뭐 그런 애니메이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막 그런 거 연습하실 때 마이크별로 자기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로 또 공부도 해보고 아 난 무슨 마이크랑 잘 맞네 이런 것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맞아요 뭐 개인적으로 요즘 뭐 모르겠어요 뭐 성우 쪽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시대가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성우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뭔가 해서 보내주고 비대면 녹음 파일로 왔다 갔다 하는 자기가 시기적으로 녹음해서 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코로나 시대가 정말 많은 걸 바꿔놓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시대를 좀 잘 타고난 마이크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의 제품들이 좀 많이 사나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이 오른쪽에 있는 저 그 패널에서의 프로세서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DAW를 다루고 온갖 플러그인들과 인서트를 그 막 걸고 하면서 EQ 컴프나 다양한 이펙팅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처음부터 이제 뭔가 그냥 마이크에다가 녹음을 하는 것 정도까지만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여기다가 사실 뭘 걸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가 적당한지 어떤 게 어울리는지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저 프리셋을 딱 선택했을 때 옆에 적당한 세팅 값들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게 이제 보고 아 사운드를 이렇게 잡는 거구나 라고 처음에 공부를 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어려움은 오디오 프로세싱의 인서트 과정을 이 프리셋에서 대충 어느 정도는 해주고 이 프리셋에서 조금씩 자기가 어 이거 되게 멋있는 사운드 같은데 나는 하이만 조금 올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맨땅에서부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검증된 그런 악기들이라는 데에 그런 장점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뭐 그래픽도 예쁘고 다 좋았는데 바꿀 때마다 진짜로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지 사운드 퀄리티는 좋은지 실제로 실현을 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 마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 네